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경범죄를 저질러서 딱지를 떼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전과 기록에 남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딱지의 형태로 일단 부과가 됩니다. 이것을 법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칙금은 어떤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식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벌의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과 기록에 남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